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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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창면에서 볼 때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버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뭐 세상에 우리가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다 받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그런 놀랍고 은혜로운 세계를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비된 그 세계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 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구라는 조그만한 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내용으로서 우리가 생각지 마시고 온 우주 전체 안에서 볼 때에는 천사들조차도 온 우주의 영물들조차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러워하는 직책입니다 제가 한번 아버지 어머님 그 은혜 가운데 영국 황실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황태자라고 성형차 타고 우리 앞에 이렇게 딱 서서 내리는 그 장면을 보니까 사람들이 확 윌리엄 황태자다 하고 그냥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김은 뭐 우리나 똑같아요 눈도 똑같고 귀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말이죠 생김이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라는 이 어떤 위치 하나 때문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또 존경하고 많은 그 영국인들이 굉장히 참 경외감을 갖고 말이죠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야 이 하늘나라에 가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말이죠 조그마한 우주 속에 먼지라고 볼 수 있는 이 지구별 안에서도 여왕의 손자라는 저 직책 하나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 세계에 갔을 때 우리에 대해서 천사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말이죠 정말 참 이 직분이야말로 이 직책이야말로 절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어떤 위치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직분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어떤 세계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보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높은 어떤 신분들 이 땅에서의 어떤 높은 직책들 이 땅에서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누리는 그런 생활으로 사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동경을 합니다만 실상은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다 지금 예비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도 제가 몇 번 다녀봤습니다만 유엔에 가니까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17개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 분야분야마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뭐 상도주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만 그 17개의 목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거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일까 말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은혜롭게 또 받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다만 지극히 높으신 자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다니엘스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런 또 말씀도 있고 또 게시록 22장 18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주에서도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이건 더하거나 빼서는 안됩니다 사람의 생각에 이걸 조금 더 붙이면 더 나을 것 같고 저걸 더 섞으면 더 좋은 어떤 그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에게 최적의 어떤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무엇든지 인위로 거기에 덧붙여지게 되면 오히려 그 최적화된 그 시스템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어떤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만 온전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또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전 세계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최적화된 이 환경 가운데서 최적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실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기만 하고 실행이 없고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도 또 열어주셨고 또 전 세계 곳곳에 왕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더라 합니다 자꾸 이렇게 상 받을 만큼 선행을 계속하는 이런 단체가 다 있어 있고 말고지요 이 땅에서의 어떤 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상을 향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는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구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이 길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을 실천하고 따르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온 세상에 천국 가지 못하게끔 수만 가지 어떤 방해 요소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인 이건 그냥 뭐 토요일과 일요일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넘버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인생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전부 심어 놓으셨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오직 우리 하늘 자녀들이 사단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아버지 어머니 뜻을 받들어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서 기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도록 해놓으셨는데 우리 시원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잇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봐도 모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이런 뜻이다 저건 저런 뜻이다 뜻을 알고 말씀을 듣고 보니 성경이 기가 막히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며칠 밤낮을 들어도 그냥 계속 무릎만 칠 뿐입니다 놀라웠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아는 천국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실천할 줄 아는 자라야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 저절로 알 것 같지만 사람으로서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백번 천번 분해하고 이걸 해석하고 연구를 수백년간 할지라도 알 수 없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차원적인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보면 이런 말씀 같고 저기서 보면 또 다른 말씀 같고 굉장히 참 오해가 되기 쉬운 어떤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이 지상에 그 거짓 종파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친히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시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율법이 시원해서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헤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 시원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최고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장창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이 된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에게나 왕노릇 시키는 것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최고가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성경 속에 다 고스란히 녹여놓으셨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런 철학자의 철학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의 어떤 유명한 연설이 어필이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보다도 온 우주의 최고가 누구신가를 항상 생각해 주십시오 온 우주의 최고가 소크라테스였습니까 괴테겠습니까 아니면 세익스피어 그 길을 그 길을 그 길을 따라가라 그 였습니다 오직 그 방법 외에는 온 우주세계의 천사들이 환호하고 천사들이 박수하고 천사들이 놀라워하고 천사들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이 가르침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 또 살게 해주신 엘로임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구했습니다 여기 13절에도 보니까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천부라는 뜻은 하늘 아버지라는 뜻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지금은 그냥 심겨져 있는 것 같지만 다 뽑혀버릴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만이 영원토록 남을 것이고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전부 멸망이 있고 파멸이 있고 그 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넘어가겠습니다 22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여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빼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66권 성경은 최고신 하나님의 최고의 어떤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왕같은 제사장들이 배워야 될 그러한 내용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여기에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범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동문했습니다 봐도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신비의 책이죠 세상 어떤 책이든 읽어보면 뜻 정리가 다 됩니다 작자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런 것을 썼구나 하는 그 숨은 뜻까지 전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번을 읽어도 만번을 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봐도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놓으셨어요 최고의 보안시스템이 성경 속에 다 글려 있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도록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허락된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만들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끔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더하거나 빼서는 안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죠 사도행전 5장 3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나서면 어찌 된다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이것은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바뀌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39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서 나서면 너희가 저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어떤 장치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이 세계가 무너집니까? 말씀이 소멸됩니까? 사라집니까? 결단코 그리 될 수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작은 지구별 안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헤아리시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다 내다보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인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성부시대, 성자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까지 말이죠 성령의 시대 외에는 더는 없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성부시대를 거쳐 성자시대를 거쳐 마지막이 성령시대 완결이 되는 이와 같은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교법사 가마리엘도 말하기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부터 빨리 분석을 하라 말이죠 만약 사람에게서 온 것 같으면 너희가 저들을 피팍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이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그건 어떤 가리나 위협이나 협박이나 고통을 가하더라도 결단코 이것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이다 이유는 최고의 신 하나님에게서 온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온 우주의 최고의 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진리가 온 우주에서 최고의 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장차 4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로 왔을 때 영의 세계로 왔을 때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우리가 예외 규정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어떻다고요?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가르침은 최고의 어떤 하늘의 것, 영물들로 우리들을 창조해 가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길로만 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최고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도 결단코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을 창조하시는데 이사회 60장에 보면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 돼 있습니까? 이사회 6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원 가지요 누구의 손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다 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적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최고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지구에 일어날 일들을 은약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되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화가 속히 이룰 것이다 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우리 하나님으로서 여기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가로뉴다와 같은 그런 잘못된 어떤 마음들이 보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최고의 어떤 신으로서 생각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점이야 이것점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잘못된 어떤 생각에도 젖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이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세세토록 살 것이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할까를 항상 또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만든 존재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지는지 마태복음 우리 26장 열어보겠습니다 2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대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가라사대 성화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더라 하꼬했습니다 6월절 먹는 장면을 26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심에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에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은약의 피니라 하꼬였습니다 6월절 떡과 6월절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 즉 내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성품의 어떤 작품들입니다 영생체인 하나님의 것 살을 떼어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흘리워서 우리 인류에게 먹여주시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한다고요? 이 인류 인생들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새 은약으로 은약해 주시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탄생시겠습니다 고린도우서 6장 17절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무엇이 되겠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무엇이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신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우서를 기록한 사도바울은 6월절 지켰습니까? 시키지 않았습니까? 6월절 지킨 또 안식일을 지킨 새 은약 안에 있었던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시니라 이렇게 읽겨주셨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손으로 최고의 명품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 명품이 바로 하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바로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장 4절에 말씀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터이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설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뭘 한다고 했습니까? 예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하는 최고의 어떤 가르침으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또 일깨우셔서 하늘나라에 왔어도 문제없도록금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세 동안은 만나를 내려주시다가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럼 6일째 되는 그날은 다음 날 제7일 안식일에 받을 수 있는 그 만나의 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배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6월절 역시도 마찬가지죠 6월절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엄벌하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징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냈습니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리 속에는 항상 깊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땅 들어가기 전에도 6월절을 거룩히 지키고 가난한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가르치시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가르침에 충실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문제없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내용의 말씀들은 결국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최고의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일은 유엔에서도 열곱 개의 어떤 그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뽑아놨습니다만 이 땅에서 최고 가치 있는 일은 전도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종래 하늘의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도록금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전도의 어떤 그 길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을 받으려면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소 약간의 어떤 어려움은 있지만 그 길을 우리가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애를 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방해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전세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넘버원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가벼이 생각지 마시고 이것이 위대한 내일을 창조한다는 것을 꼭히 명심하는 가운데 어디로 인다 하시든지 그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로달로 우리가 거듭나고 순종하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